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현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다양한 망상,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한다, 현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자꾸 과거에 가있거나 미래에 가있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생각하거나 두려움, 분노 등등 여러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런 망상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저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내려놓자 해서는 되지 않았고요. 아주 자세히 분석해보고 파헤쳐 보는 것에서 가능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멈춰서서 바라보면서 이것이 왜 문제인지, 나는 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왜 그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이런 것을 매 순간 알아차리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잠재의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현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존재해야 한다, 내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되겠죠. 밥을 먹을 때는 맛있게 밥만 먹으면 되고, 산책을 할 때는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즐기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든지, 산책하든지, 일을 하든지 오만 가지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생각을 했구나. 물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했구나. 물을 뜯어간다. 컵을 잡는다. 컵을 든다. 물을 삼킨다. 컵을 내려놓는다.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인지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 신발을 벗어놓고 타기도 하고,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놓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정신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한다면 그만큼, 그만큼 효율적으로 몰입해서 할 수가 있죠. 잡념이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라고 에너지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내 앞에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머릿속에 잡념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일에 몰입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잡념이 많아서 공부를 못하겠다, 책을 못 읽겠다, 그런 문제만이 아니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누군가와 대화를 하든지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현존한다는 것은 나의 의식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뜻이고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존재하고 이 순간을 흘러가 버리는 것인데, 우리는 이 현재에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생각, 감정에 끄달리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실상의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상의 세계가 아닌 관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세상을 주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는데요. 어떤 관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모습을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나가다 귀여운 개를 보면 귀엽다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고요.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를 보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겠죠. 사람이 바깥의 어떤 대상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그 대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 의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착을 가진 대상이 대부분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싶다, 멋진 이성을 만나고 싶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싶다, 즐거운 일을 해보고 싶다,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욕망의 대상을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싶다, 취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자신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 집 화단에 있는 걸 하나를 꺾어다가 여기다 놨는데, 이 꽃을 보고서 예쁘다, 꺾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의 생각에 의한 것이지, 얘는 꺾임을 당하고 싶지 않았겠죠. 배가 고픈 사람은 지나가다 음식을 봤을 때 먹고 싶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지나가다 멋진 이성을 봤을 때 가서 말을 걸어보고 싶다, 사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대상이 보였을 때 그것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남녀가 만났을 때 이 남자는 사귈 여자가 필요하고 이 여자는 사귈 남자가 필요하고 두 사람의 필요가 맞고 서로 괜찮게 생각한다면 만날 수가 있겠죠. 필요에 의해서 계약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사귀고 이런 관계는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깊은 교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상대방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존재에 있는 그대로를 보아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대로 보아주고 거기에 맞게 존중하고 행동하는 것인데요.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하니까 너는 이런 모습을 연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두 사람의 필요에 맞게 서로 연기를 한다면 관계가 이어지겠지만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을 상대방에게서 본다면 그때 실망하고 싸우게 되겠죠. 사람들의 집착과 괴로움의 많은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오는데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소용물로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음식을 사서 먹듯이 내가 외로우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존재, 그 가치를 알아본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남녀관계도 그렇고 가족이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고 그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관념을 만들어내고 상대방에게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개가 귀여운 동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처럼 보이듯이 똑같은 한 사람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바라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댓글들이 있잖아요. 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댓글을 다는 분도 가끔 계시고요. 반대로 저에 대해서 대단한 구루를 바라보듯이 너무 이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좋게 보든지 나쁘게 보든지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것은 실제 제 모습이 아니에요. 바라보시는 분들 각각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인 거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궁 저렇궁 평가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다 새겨두를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실제 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생각이라든지 무엇을 보고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집착과 두려움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나의 관념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고 내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 봐야 돼요. 메타인지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집착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의 오류에서 나오는데요.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대상을 나만의 시각으로 나의 목적에 맞게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나뭇가지가 어릴 때는 자유롭게 휘 수가 있는데 오래되어서 빳빳하게 굳어지면 이걸 휘 수가 없고 누르면 부러지거든요. 너무 오래된 생각들은 바꾸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전히 바뀌기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현재에 머무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온갖 관념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소망한다고 하더라도 이루기 힘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막연하게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만 하지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 일을 실행을 하면서도 몰입하지 않고 딴 생각이 많고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잡념들이 없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는 설거지를 하다가 온 적이 있어요.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 처박혀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가서 하면 되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주말에 한번 대청소해야지 하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이거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내가 언제 뭐 해야겠다 계획하고 딱 실행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작은 일이더라도 자기가 계획한 일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온갖 잡념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일을 시도하고 이루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일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그 일을 시도하기도 전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그걸 못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 내가 그것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온갖 생각들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외부로부터 자존감을 보충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내 주변의 가족이 내가 바라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일 뿐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망상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생각들 여러 가지 잡념들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 왜 오류인가를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먼저 내 마음에 이 생각이 올라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 생각이 과연 진실인지 옳은 것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어떤 생각의 진실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 진실인 우주적인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좋지 않은 감정이 올라왔다면 그것은 대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낸 것이고요.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런 생각을 자주자주 하고 있다면 자신이 쭉 살아온 패턴이 보입니다. 나는 항상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더라. 각각의 경우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모습이 쭉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바라보세요. 나는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을까? 나는 왜 그런 감정에 빠져 있었을까? 그것을 깊이 깊이 오래오래 관찰하시고 들여다보신다면 결국에는 그게 아무 이유도 없는 것이구나. 단지 내가 습관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과 감정에 빠져 있었구나. 그런 고정관념에 묶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괴로워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작은 깨달음들이 되는 거죠. 작은 고정관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시각, 잘못된 관념들을 놓아주면서 점점 더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파악했다면 다음번에 그 생각이 또 올라오더라도 예전에 풀었던 문제 같은 거죠. 수학 문제를 예전에 풀어본 것을 다시 보는 것처럼 아, 그 고정관념이 또 올라오려고 하고 있네 하고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일을 시도하고 행동하는 데 대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새사슬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화에 나오는 죄수들처럼 발목에 새사슬이 묶여있고 이만한 쇳덩이가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자꾸 나를 밑으로 잡아 끄는 뭔가가 있잖아요. 할 수 없어. 너는 그걸 못할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런 온갖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단지 망상일 뿐이구나. 내가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이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관념이고 생각일 뿐이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관찰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상황마다 이렇게 행동하더라 이런 감정으로 괴로워하더라 그 패턴을 관찰하고 내가 왜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런 것을 깊게 관찰하고 이해한다면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에서 쉽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마음도 바라보고 알아차려야 하지만 자기 주변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관찰을 해보세요.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항상 불안해하는구나. 저 사람은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항상 남을 탓하고 화를 내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습관에 길들여져서 자신의 무의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패턴을 보고 파악을 했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단,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패턴에 의한 것이구나. 습성에 의한 것이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행동 방식이 과연 적절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나는 이런 것이 힘드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바꾸어 보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리일비하고 괴로워하느니 그냥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내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어떻게 살든지 자신의 선택이에요. 의식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살던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분노하고 이런 패턴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운명도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잠재의식에 의해서 그대로 살아가고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은 아주 적은데요. 우리가 하루에 얼만큼이나 껴있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굉장히 바뀌고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결과가 다 다르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한다고 자동으로 공부가 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 공부, 인생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인간관계에서 이런 문제에 계속 부딪히면서 힘들어하고 살아왔다든지 우울함이나 불안함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고 살아왔다든지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현실과 부딪혔을 때 항상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를 잘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쭉 훑어보시고 내가 이런 패턴을 내려놓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고 글로도 적어 보세요. 명성적인 수행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잖아요. 명상하고 참선하고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과 지혜로서 분별하고 성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다양한 일상 속에서 적용해 보시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해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감정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고 계속 알아차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